싱가포르에서 식당이 안 되면 딱 있는 게 물티슈랑 땅콩 맞아요 그거 뜨는 순간 싱가포를들이랑 제가 식당을 한 번씩 놀러 가면 저는 땅콩이 먹고 싶은데 주입식 교육을 받았나 봐 싱가포를들은 그러면 땅콩은 무조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먹고 싶은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다섯 번째 맞죠?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얘기해 드릴 거는요 많은 분들이 한국에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팁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를 가라 막 뭘 먹어봐야 된다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베지터리언도 있고 뭐 소를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누구는 이제 케이팝을 보러 온 건데 누구는 이제 한옥을 보러 온 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알아서 들 가시면 되는 거고 저희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미세한 팁들 그런 걸 위주로 준비해 놨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시면 호텔부터 정하시고 가실 거 아니에요 로컬들은 이제 모텔이라고 하는 약간 호텔의 하위호환 단계인 그런 곳을 가요 사실 이게 젊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는 장소로 더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 많이 가보셨나 봐요 한국에서는 모텔이 참 많아요 싱가포르 개념으로 치면 호텔 에이티먼이죠 그건 또 되게 잘하시네요 많이 가서 알아요 대실도 되더라고요 호텔 에이티먼은 30불이었나 40불이었 아 60불이었다 3시간에 미쳤어요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시설도 이제는 굉장히 깔끔하고 뭐 호텔이랑 굳이 다른 게 있다면 수영장 없고 수영장이 있는데도 요즘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쿠시도 있고 뭐 아침 식사 안 나오는 점? 맞아요 그냥 그 정도? 근데 뭐 방 안에 퀄리티는 뭐 정말 괜찮아요 정말 좋죠 숙소를 고려하실 때 뭐 모텔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예를 들어 버젯 트래블러라든지 그런 분들은 충분히 좋을 만한 대안책이죠 모텔은 다만 좀 소리가 들린다는 거 옆방에서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이제 차가 저희는 운전석이 왼쪽에 있죠 그렇죠 싱가포르는 오른쪽에 있고 미국 건 영국 건 차인 거 같아요 싱가포르는 영국 쪽을 따라가고 맞아요 맞아요 한국은 미국 쪽을 따라가서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실 때도 오른쪽에서 타셔야 돼요 그리고 왼쪽에 좀 빨리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왼쪽으로 가시는 거고 근데 이거 만약에 빨리 안 갈 건데 왼쪽에 있으면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굉장히 싫어해요 약간 그런 차이인 거 같아요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되게 많이 닮아 있는 나라잖아요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어떻게 해요? 홍콩 사람들이 급해요 성격이 싱가포르 사람들은 좀 점잖고 매너 있고 그렇다면은 홍콩 사람들은 성격이 좀 급하다고 들었거든요 직설적이고 약간 한국은 홍콩과 좀 더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앞에서 느리게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짜증내고 네 맞아요 세 번째로는 흡연 문제예요 흡연 문제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오차도 빼고는 되게 자유롭잖아요 담배 피는 거 흡연자들에 대한 그 징호와 그 분노 같은 게 좀 남...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로골적으로 표현을 하죠 내가 담배 냄새를 맡기 싫다 이거를 이거를 담배를 피실 거면은 조금 구석에 한국은 골목골목길 그런 게 많거든요 건물과 건물 사이 골목길 같은 거 차라리 그런 데 가서 담배 피시거나 아니면 흡연 부스가 있으면 흡연 부스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담배를 피시면은 좀 괜찮을 거 같아요 자 네 번째 네 번째로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에 놀러 갔는데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생겼어 아니면 뭔가 위급한 상황이거나 뭐 물어볼 게 생겼는데 어? 지금 옆에 벤생이 지나가 그래서 어? 저기요 Excuse me? 이러면서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좀 도와줘 이러면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 이럴 거예요 좀 한국 사람들이 쑥스러움을 타면서 좀 피할 거예요 아마도 다들 일하기 바쁘고 지금 어디 가는 중이라서 누가 붙잡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날 붙잡았어 아 그럼 아 나 지금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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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휙 가버리지거나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놀러 가면은 한국 분들이 좀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음 불친절이라기보다는 어... 익숙하지가 않아요? 네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 영어를 써야 하는 그 상황에 그래서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네 쓰레기통이죠 예 예전에도 지난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한국에는 쓰레기통이 길거리에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이거 나라도 다 어디다가 써먹나 몰라 문재인 찍으셨어요? 박근혜 찍었어요? 아니요 저는 박근혜 찍었습니다 아 쓰레기를 버리려면 돈 내고 버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한국에만 있는 시스템인데 종량제 봉투 라는 게 있어요 그냥 플라스틱백이야 근데 여기 이제 나라에서 파는 플라스틱백이지 이거를 돈 주고 마켓에서 사가지고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을 내야 돼 벌금이 해야 돼 근데 사실 잘 사는 나라들은 그냥 아무데나 넣어서 버려도 이 사람들이 다른 더 못 사는 나라 가서 그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이것을 좀 이행해야 된다고 봐요 재활용을 분리를 해야 되고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지금 지구온난화 상태가 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분리를 하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좀 빼고 사용을 자제를 하고 우리의 편함으로 인해서 자연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홍리살롱 되겠습니다 그 길까지 쓰레기통만큼이나 한국에는 화장실이 많이 없어요 화장실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거 외국인들이 되게 극혐하는 건데 근데 저희는 쇠꼬챙이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비누를 이렇게 꽂아놓는단 말이에요 뭔지 알죠 이거 근데 외국에는 그게 없어요 이게 정말 비위생적이라 해가지고 남들이 쓰는 비누를 같이 써야 되냐 왜 근데 여기는 다 물비누잖아요 물비누 펌핑하면 나오는 건데 저희는 그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비벼서 다 같이 쓴단 말이야 거품이 이렇게 막 묻어있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 드라이해져가지고 막 다 뜯어져 있고 그것도 쇠로 갈아주지도 않아 아 맞다 그리고 한국 화장실에서는 티슈를 변기에다가 버리시면 안 돼요 음 맞아요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네 옆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한국 그 하수관이 좁나봐 옆에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생각해봐요 약간 살짝 손만 탈 거리에 쓰레기통이 똥 막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딱 근데 또 쓰레기통이 이걸 열어야 돼 뚜껑을 내 손으로 내 손으로 그걸 열어서 열면은 그 안에 게 보여 어쩔 수 없이 자 여섯번째 식당에 가시면은 예 밑반찬이 많이들 나올 거예요 맞아요 한국 문화는 한국 음식은 메인 요리가 있으면은 그걸 받쳐주는 밑반찬이 한 9첩 10첩 이렇게까지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전주 수라쌍 이런 식당 가면은 정말 밑반찬이 한 몇십 가지가 나와요 테이블에 꽉 차지 네 메인 하나 시켰는데 근데 보통 식당 가면 한 그릇 5개 정도 나오죠 그렇죠 5개는 최소 근데 외국인들 보면은 이제 어 나 이거 안 씹혔는데 왜 줘 약간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건 원래 다 어차피 다 포함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드셔도 되고 네 리필도 가능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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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건도 한국은 물수건에 대한 차지가 없어요 동남아는 있지 않아요 그게 그렇죠 싱가폴도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한국은 서비스 차지라는 게 없어요 서비스 차지는 이 사람들이 어 나한테 굉장히 황송한 서비스를 해줬구나 그래서 그 서비스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건데 보통 영수증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차지를 어떻게 어 뭐 내가 먹은 게 10달러인데 10달러만 내래 당연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담 가지 마시고 10달러 나왔으면 그냥 10달러만 내시면 돼요 한국은 팀문화가 아니라서 조금 저희한테는 생소합니다 사실 외국 가거나 그러면은 팁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어 어 어 어 어 약간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래요 음 당신만 그래요 죽어라 죽어라 저는 싱가포르에서도 근데 뭐 식당 가서 굳이 이제 서비스 차지가 없는 그런 레스포랑 가서도 만약에 내가 받은 서비스가 마음에 들고 하면은 저는 조금씩은 줘요 그래도 좀 외국이면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네 뭐 한 2불 뭐 3불 5불 이렇게는 챙겨드리는 편이고 네 자 여덟 번째로는 이제 약간 교통에 관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어 지방 가시는 분들 서울에서 이제 뭐 부산 가고 싶다 전주를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소소한 팁인데 네 한국의 고속철도 KTX라고 비싼 가격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다 싶으시면은 KTX 홈페이지에 가서 중간 자리가 있어요 이제 양쪽이 마주보게 되는 그런 4인용 자리죠 근데 그 자리가 좀 더 훨씬 싸요 네 한 40% 정도가 싸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단위 뭐 친구 단위라고 하시면은 그 자석을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여행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KTX구가 아니더라도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면은 좋은 점이 있는데 그 휴게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휴게소는 또 한국에서 한 번쯤은 경험해보면 좋을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엄청난 음식들이 있죠 맞아요 거기 엄청 음식들도 싸진 않고 싸지 않아요 솔직히 싸진 않고 맛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뭐랄까 잠깐 어깨 어깨 뻐근하고 허리 뻐근하고 그럴 때 잠깐 내려서 맑은 그 휴게소 공기 마시면서 이것저것 주전부리하고 그냥 그 맛에 사람들이 휴게소 일부러도 가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는 또 아홉 번째 아홉 번째 9시 저녁 6시 7시 8시 이럴 때는 웬만하면 교통을 교통수단을 아예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아시잖아요 한국인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절대 지하철 이용하지 마시고요 버스도 이용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버스도 타지 마시고 택시도 타지 마세요 택시도 타지 마세요 자 열 번째 마지막 열 번째는 택시 탈 때 팁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한국인이 한국 택시에 딱 타잖아요 그러면 뭐 오차득 가주세요 이러면은 말도 안 해 그냥 미터기만 딱 켜고 가면서 딱 뭐 앞에 누가 앞질렀다 이러면 막 막 삐소리 넣어주세요 형 넣어주세요 저 좋아하진 않아요 택시를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탈 때 그나마 근데 저희 아버지가 택시 하시는데요 한 가지 제가 싱가포르마저 딱딱 다른 점을 느꼈다면은 어 여러분들이 한국에 놀러 가시면은 아무래도 짐이 많으실 거잖아요 트렁크가 있고 가방이 많고 그런데 절대로 짐 치는 거를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오히려 트렁크에 멋있는 거 싫어해요 네 신는 거 싫어해요 차에 기스 난다고 네 그러니까 절대 이제 택시를 잡아서 불러서 이제 어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내 캐리어를 들어주는 걸 도와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네 아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택시 안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지만 기사분들이 담배를 직전에 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담배를 피시고 바로 타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한국에 가면 알아두면 좋은 팁들 열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아무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보 그리고 또 뭐 알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예를 들면은 저희 저번 보니까 댓글 중에 뭐 뭐 먹방하라는 말이 네 싱가포르 내에 있는 한국 음식 소개를 해주거나 어 저희가 좋아하는 뭐 싱가포르 음식을 이렇게 소개해 달라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조만간 그런 특집도 음식에 관한 특집도 준비 중일 거고요 아 저희 저희 유튜브 구독과 관심 정말 감사한데 하나 더 한술 떠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렉키스랑 감사합니다